SK 인천 석유화학이 지난주 협력사와 함께 안전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에는 협력사 무죄의 게시판 전등식과 작업중지 권한이행 서약식이 진행됐는데요. 업계 최초로 안전인실을 별도 관리하는 무죄의 기록판을 설치했으며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환경과 위험요소에 따라 작업중지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최남규 사장은 협력사 구성원의 안전이 사업장의 안전이며 이는 회사 성장발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